코로나 사태 악화로 입국 절차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데, 한국의 K-방역과 대등한 수준의 방역지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역지침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의무화시키는 것인데, 이미 다음 주 화요일 시행이 확정된 음성판정 증명 후 항공기 탑승 제도와 맞물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판정 증명 후 항공기 탑승 제도는 외국에서 미국 도착편 항공기 탑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에게 적용됩니다. 출국 3일 전까지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양성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이를 회복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방역지침은 다음 주 시행을 앞둔 음성판정 증명 후 항공기 탑승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국 전 방역뿐 아니라,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를 의무화시켜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지침은 현행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고 수준의 방역지침을 의무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은 입국 후 3일에서 5일 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일주일,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열흘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은 것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국 방문객들이 오가는 LA국제공항 측도 공항 내의 연구소를 설치해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LA국제공항은 지난해 말 6번 터미널에 유료 검사소를 설치해 최대 1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80달러의 검사비가 발생하지만 이미 2만 2천여 건 이상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공항 측은 최근 국제선 항공기 이착륙이 활발한 2번 터미널과 톰 브래들리 청사에 추가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출국이나 입국이 예정된 항공기 탑승객들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강화 조치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여행객들은 각 항공사들이 요구하는 방역 관련 지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촬영기자1호